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3만 1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수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15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유치원, 학교 등 교육과 돌봄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별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3만 1,352명 발생해 이틀 연속 3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 확진자 기준으로 지난 2월 2일 2만 267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31명 나와 지금까지 2만 3,802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주 연속 감소 추세지만 감소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변이도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어제는 최근 남아공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BA4 1건과 BA5 2건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수요일에 대한 검출된 검색이 가능한 증가가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고 유행 위험 평가를 위해 대규모 항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만 명씩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제거 기능은 아직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공기정화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과학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환자와 진료 정보를 연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오전 취임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